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승원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합과학의답 프리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라는 강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배울 거고 어떤 학생들을 위한 강의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강 대상은 통합과학 공부를 시작하는 누구나 하셔도 됩니다. 얘네들이 가장 좋은 입문 강의가 될 거라고 자신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통합과학 기초 개념을 완성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내가 과학을 열심히 중학교 때까지 줄곧 곧잘 따라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셔서도 기본적인 기본기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힘든 경험을 하기 싫으시다면 기본기의 가치를 아신다면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단순함기 위주의 수업본화는 이 사고력과 이해를 통한 개념 완성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강의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좌 특징입니다. 스튜디오에서 강의하고요. 50분씩 32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볼륨이 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 강좌, 기초 강좌, 중학교 개념 모음집 이런 게 아니야. 특강 같은 게 아니고 6강, 10강짜리가 아니고 32강짜리 웬만한 일반적인 교과, 기본 개념 강의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격을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드겠지? 여러분들이 프로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보기를 원해요. 반드시 보기를 원해. 자 개강은 2024년 12월 4일날 개강합니다.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이 12월 3일이야. 근데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12월 4일이 아니라 3월 1일 막 이럴까봐 걱정이 되는데 12월 4일날 개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달에 이 강의를 보고 계신다면 이 OT를 보고 계신다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빠르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인데 32강짜리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가벼울 수 있지만 전범위 강의를 듣고 프로로 가시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이 앞에서 엄청나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화학 반응식, 화학식 쓰는 거 이런 것들 앞에서 다 쓰거든요. 그리고 태양 에너지에서 에너지 발생하는 원리 이런 것들 다 앞에서 쓴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서 배운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을 배울 때 기본적인 기본기로 작용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만학 속 주인공 같은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라면 1번부터 32강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프로로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데 내가 지금 12월 4일이 아니라 3월 1일이야. 그러면 그럴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이 분기별로 딱딱 끊어서 시험 범위만 끊어서 들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후반부 내용이 전반부 단원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듣고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되겠죠. 자, 이 강의는 중등과학으로 통합과학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중학교 개념에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해볼 거고요. 쉬운 강의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강의예요. 통합과학이라는 큰 줄기를 따라가는데 그 줄기에서 우리가 중학교스러운 개념으로 얘네들을 이해해야 되는 걸 전부 다 설명하고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보다 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상위 개념은 어려워지면 학교에서든 뭐 어떤 다른 강의에서든 설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지. 근데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쉬운 것들이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것들은 보통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귀찮잖아. 그걸 또 설명하기가 너무 귀찮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넘어가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와 프루는 유기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독립적인 강의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뭐 그 실력에 따라서 요거를 스킵하고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를 꼭 선행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프로로 넘어가신다면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반드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수강편 같은데도 그런 말이 많거든? 그래서 프리를 꼭 듣고 프로로 넘어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강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 개념 강좌인데 개념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요. 이 네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씩 보죠. 첫 번째는 이제 학습 목표 그리고 기본기를 알려드려요. 이 단어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통합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표점은 여기에 가져야 되고 이걸 알기 위해 중학교 때 배우는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 대표적인 게 여기 써 있어요. 고1이라면 알아야 되는 필수 원소기요. 32가지를 제시해 놨고 이거 다 외우셔야 돼. 두 번째는 화학 반응식을 쓰는 방법에 대한 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화학 반응식 대충 써보긴 했지만 원리를 잘 몰라. 아니면 조금만 복잡해지면 화학 반응식을 잘 못 써. 그러면 이거 하고 가세요. 하고 가세요.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원별 배우는 핵습 내용들 다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등과학 개념 체크 다 해드립니다. 통합과학이란 큰 줄기 내에서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등 개념만 따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 적용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언급하지 않아요. 통합과학에서는 불편한 진실이지. 통합과학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학 개념들을 전부 다 체크해드립니다. 꼭 하고 가세요. 두 번째는 개념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단순 암기보단 사고와 이해를 기반으로 개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 명확한 구분점을 내가 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이다. 프리와 프루는 판서 위주의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면서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실험 자료를 설명해 드려야죠. 스펙트럼 분석 이라는 실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되는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실험 분석을 해서 결론을 도출한다. 사실 자료를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한다. 이걸 우린 유식한 말로 귀납적 추론이라 부르고 귀납적 추론은 수능적 사고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능적 사고라 부르는 거야. 이런 거 연습하자. 라는 거고 시험에 빈출되는 자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에 빈출되는 실험들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풀어 봐야죠. 문제 풀이 할 건데 문제 풀이는 단원별로 4문제씩 쉬운 문제들이 실려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과 문제 풀이의 비율을 따지자면 8대 2 정도 될 것 같고요.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놓친 개념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특별하게 지역적인 문제들을 출제하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들만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어한 내용들은 전부 다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보기를 OX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역은 맞고 니은은 틀리는데 이게 기역일까 기역 디귿일까 이런 출제자와의 심리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OX로 그냥 다 표시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거다. 자 통합과학이다 풀이는 이 통합과학이라는 것을 중학교 개념을 통해서 모두 이해해보는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하고 여기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통합과학이다 프로로 넘어가셔서 개념의 완성을 만개하는 그런 기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통합과학이다 프로 풀이죠. 풀이 여기까지 하고요. 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